어서오세요 we are we are 베이징에 아 여러분 저희가 또 이번에 KCON 뉴욕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? 네 아 그런데 뉴욕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미션을 성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못 가나요?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못 가는 거 아니에요? 일단 먼저 해볼까요? 먼저 해볼까요? 방탄소년단 아닙니까? 어떤 미션이죠? 야 BTS 이즈 먼저 네 미션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주시죠 미션 도전! 만장일치기 제시어를 듣고 어쩌는 포즈를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취해야 한다 포즈랑 다른 포즈를 취하거나 제시어와 상관없는 포즈를 취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3회 이상 위도시 미션 실패 욕 못 가는 거죠? 네 아 기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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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어 주세요 양키 하나 둘 셋 실패 다 뭐야? 다 뭐야? 왜 왜 왜? 유혁이 안 기지, 유혁이 안 기지! 자기야, Y지. 이게 어떻게 Y야. 너 틀렸으니까 인디언 번갈? 어, 나 혼자 틀렸어? 지목해서! 아니, 나 혼자 틀렸어? 지목해서! 1, 2, 3, 4. 인디언, 1! 인디언, 1! 죽었어. 다음 게 쉬워주세요. 나, 나 잘 몰라. 진짜 어렵다. 가위에요, 진짜. 가위에요, 진짜. 아, 이거야. 하나, 둘, 셋. 스냅하네. 스냅하네.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미국 뉴욕 프로데니셜센터에서 열리는 KCON 2016 뉴욕이 시미라 프로 타고 왔습니다 네, 2014년 KCONS 저희가 LA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불타오르는 밤을 같이 보냈는데요 네, 맞습니다 저희가 또 오프닝이었잖아요 그때 이 뜨거운 여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거죠 네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요 뉴욕 팬 여러분들에게 막 공개한 아티스트 페이셜한 무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,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의 아티스트들이 모두 열심히 땀 흘리고 있을 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KCON 2016 뉴욕에서 만나요 Let's meet a KCON 메뉴로 메뉴로 메뉴로